안녕하세요 코북입니다.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카르다노, 에이다, 시가총액 상위코인들은 현재 약보합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5,750만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주고 있고요. 코북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우리들이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상승해 주었죠. 같이 보시면 현재 상승률 1위가 카바, 그 다음 챌리즈, 펀딕스 이런 순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북이의 스스스 형제 뭐가 있었죠? 이오스, 테조스, 제로엑스, 코스모스, 스테이터스, 넷째형 코스모스가 연일 강력한 슈팅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북이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많은 코인들로 지금 수익을 보시고 있다. 왜냐고요? 코북이가 한 달 전 넘어서 5주 전부터 우리가 해당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누차 8월달 접어들어서는 매일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5주, 6주 전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를 해주는지 이러한 코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휩소성으로 하락이 나올지라도 해당 코인들 관심을 저점에서 가져보시고 빨간색 선 보이시죠? 121 이동평균선 아직까지 돌파가 안된 코인들을 찾아라 누차 설명을 드렸었죠. 7월 말부터 8월 초, 8월 중순까지 지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5주, 6주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많은 코인들로 우리가 수익을 볼 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들이 빨간색 선, 121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해주었고 터치 후에 돌파, 슈팅까지 먹으신 구독자분들께서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알아두셨더라면 코브기의 기존 구독자, 가족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방송부터라도 꾸준히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코브기 방송에서 누차 자주 알아보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도 포함이에요. 전반적인 모든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해당 구간에서 아마존 관련 소식이 떴었고 비록 오피셜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알트코인들 역시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있다. 그 말은 알트코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구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구간이고요. 현재 구간을 같이 보시면 현재 구간 그리고 4월달, 4월 11일부터 우리가 있었던 코인베이스, 나스닥 직상장 IPO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알트코인들의 흐름세를 보신다면 3월달, 4월달, 늦어도 4월달의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현재 지금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수익까지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코브기 방송을 보시고 대응을 잘 하셨더라면 원금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보고 계시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아 나는 2월달, 3월달에 진입했는데 아직까지 코인에 몰려있어요. 그분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뭐죠?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다같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비트코인 따라서 비트코인의 상승분에 비하면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불장, 순환 펌핑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4월달, 3월달 물려계셨던 분들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단타 치면서 여러분들의 코인의 평균 단가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면서 수익이 조금조금 발생하는 게 아니라 평균 단가도 역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늦어도 5월에 진입하신 분들 아니라면 지금 전반적으로 원금에 가까운 회복세와 원금 넘어서 수익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많다. 가만히만 있었어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방송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간을 보시면 이전 4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항, 매물대에 많은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현금보유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을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지시지 마라. 급한 마음은 손실과 이어진다고 코브기 방송에서 누차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리니 분들을 위해서 현금보위 하신 분들도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말라는 이유가 항상 기회가 와요. 1월 중순도 그렇고요. 이때 잡으신 분들은 무섭다는 거죠. 같이 보실게요. 항상 저점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2월 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3월 말 그리고 4월 말 이렇게 저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진입을 하는 게 유효한 관점인가 같이 보시면 아직까지 현금비중이 많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가 같이 보실게요. 차트가 상승했죠. 그리고 하락했죠. 상승했죠. 하락했죠. 이전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는 것이 상승 추세입니다. 자 또 그리고 3월 말에 하락이 나왔으나 3월 말부터 4월까지 상승을 했죠. 뭐죠? 하락을 하더라도 이전 저점 여기죠.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북이 예전에 제주도 야외 방송했던 거 기억나시죠? 4월에 이때 진입하신 분들 물려 계시더라도 우리가 탈출 기회를 한 번은 준다. 한 번은 준다 했었죠. 그리고 한 번은 주고 이때부터 우리가 코북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부분 현금화, 현금 세이브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 요즘처럼요. 그리고 시장이 있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락세가 나오죠. 뭐죠? 첫번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허용 취소 두번째 중국 채골장 전면 규제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코북이 가족분들은 공포에 진입하신 분들이 많다. 더욱더 공포를 즐기신 분들은 아직까지 못 진입하셨죠. 코북이도 포함해서 코북이도 현금 30%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현금 비중은 특히 초보분들 10%, 20%, 30% 부분 현금화 개별적으로 필히 놔두셔야 됩니다. 저는 이때도 놔뒀고 이때도 놔뒀고 그냥 아쉬워 말고 이 현금을 다 폴메수 했더라면 더욱더 많은 수익을 저도 볼 수 있었지만 지속해서 30%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였죠? 추세가 상승하더라도 이전의 저점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하락하더라도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상승 추세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전의 저점이 어디죠? 알트코인들의 전반적인 시세 흐름을 보신다면 해당 구간을 저점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이전 저점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전 저점 여기를 깨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를 깨지 않고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준다면 우리가 여기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코브기 방송에서 우선 1차 안전하게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 보수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코브기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빼고 여러분들의 알트코인들 모든 것을 합산한 차트고 지금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 그냥 토탈 마켓이라 보면 됩니다. 암호화폐 전체적인 시가총에 그래서 지금 물려계신 분들 아직도 힘드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코리니 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 뭐가 있습니까? 코리니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투자한지 얼마 안된 코리니 분들 올해 상반기에는 그때는 저점이니까 뭘 사도 전부하지 그때는 뭘 사도 오르지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당시에는 저점인지 어떻게 알까요? 아무도 몰랐고 모른다는 거죠. 결과론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련을 갖지 마세요. 아쉽더라도 당시에 사람들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서 뼈아픈 손실을 하고 배아픈 사람들의 끊임없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망했다 망했다. 나락간다 나락간다. 하락할 때마다 있었다는 거죠. 도박이다 망했다. 도박이다 망했다. 나락간다. 시즌 종료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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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죠. 다가오는 상승장이 오더라도 정말 잘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크게 돈을 벌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원금 회복만 한 것으로 그것 또한 잘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북이 방송 매일 시청하시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북이 또한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알트코인들의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트코인 빼고 지금 조바심 가지시는 분들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안전하게 접근하자는 거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 우리가 이때 코북이 방송을 통해서 공포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확신이 있다 하시면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불안하신 분들은 수익 줄 때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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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내는 거죠. 그래서 부분 현금화 10% 맞추시던 20% 30% 50% 맞추시던 그건 각자 재량하에 맞추시고 그래서 지금 마음 급하신 분들 지금 들어가봐야 지금 들어가봐야 다시 떨구고 크게 못 먹는다는 거죠. 크게 기회는 항상 온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북이 방송에서 아직 현금 보유가 많으신 분들 어디였죠? 이전저점 42에서 43K입니다. 그래서 이전저점을 우리가 비트코인이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1차 매수 구간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아까 이러한 흐름을 다 살펴보고 코북이 방송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메타에 어떤 코인에 진입을 하면 유리한지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1차 깨진다 하더라도 2차, 3차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7월달부터 8월달 지금 100% 200% 수익을 보신 코북이 구독자분들도 많으시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한 다이나믹한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다이나믹한 수익을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상승하락장의 정보, 최신 코인 메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뭐죠?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월 하나당 이제 봉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북이 방송에서 8월 월봉 종가 마감 얼마였죠? 48K에서 50K입니다. 48,000달러에서 50,000달러 그래서 월봉 마감이 48,000에서 50,000달러로 마감되어 준다면 우리가 연말 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7월달부터 남들이 시즌 종료다 외쳤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화면에 보시는 구간 코북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부분 현금화 현금 세이브를 하셔라 이때 구간에는요 우리가 1,2,3,4 이때 진입하셨던 분들도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이 100%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다. 100% 수익은요 원금을 빼고도 원금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 두 배라는 거죠. 수익률이 이때 뭐라고 지속해서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원금은 필히 빼두시자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즌 종료다 도망쳐 도망쳐 망했다 외칠 때 코북이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포에 사야 된다. 공포에 사야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100%, 200%, 300% 나중에 연말 불장 오면 1000% 이런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코북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120일 이동평균선 그런 메타 흐름을 알았더라면 수익을 많이 보셨겠지만 전반적인 코리니 분들은 지금 오름세에서 더욱더 1위 1비 하게 된다. 그것이 불나방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그런 조정 장세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코북이는 호북이는 연말 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죠? 남들이 시즌 종료다 망했다 지속적으로 외치고 도망칠 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남들 따라서 우르르 몰리고 우르르 몰려가면은 안된다는 겁니다. 수익을 줄 때도 시장이 손해를 줄 때도 코북이 채널은 최대한 많은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잘 되실 수 있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코북이도 존재합니다. 코북이가 존재함으로써 많은 분들께서 이번 하반기에 웃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